충분한 호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허리 근력,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성악가가 피아노 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10배가 훨씬 넘는 피아노를 허리의 근력으로 과연 들 수 있을까요? 거뜬하게 허리 힘으로 들어올린 성악가 그럼 운동으로 다져진 몸짱 헬스 트레이너도 피아노를 들 수 있을까요? 온 힘을 다해보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 이거 무거운 거 아닌데? 많이 힘들던가요? 많이 힘든 게 아니라 솔직히 들지 못하겠어요. 다른 자리지. 교수님 대단하죠. 노래를 부르는데 필요한 허리 힘. 이 근력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 숨을 오랫동안 끓을 수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 몸이 빨리 수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수축되는 시간을 더 지연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버티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횡경막을 버텨야 되고 버티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호흡과 공룡을 최대한 활용하는 성악가의 발성은 복부의 유연함과 근력을 동시에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최고의 소리는 허리 근력을 바탕으로 한 호흡의 조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호흡과 공룡을 최대한 호흡의 전투에 대한 위험합니다. 그 다음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